해커스 토익 랜드에 어서오세요! 여러분의 토익 LC 가이드 민지원입니다. 오늘은 환상의 점수를 받기 위한 첫 시작인 Part 1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토익 랜드에 온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사진 묘사 회전목마로 모십니다. 고난도 함정선지의 비밀을 풀어줄 오답코드 3개와 Part 1 3, 3문장 유형 총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구경만 하면 3, 3문장 유형이 내 머릿속에 금방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돌고 도는 회전목마처럼 Part 1에 나오는 문장 유형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Part 1 유형 총정리하면 왕초보도 Part 1은 다 맞고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시죠! LC 정복! 리스닝 1번부터 6번까지의 Part 1은 주어진 사진을 묘사하는 ABCD 선택지를 듣고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Part 1의 ABCD 내 음성 사이에 2초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우리는 선지를 듣고 2초 내로 재빨리 이 선지가 오답인지 아닌지 오답 여부를 가려내야죠. 내 선지를 한 번에 듣고 정답을 고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오답을 버려간다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지나간 음성이 사진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정답인지 그걸 판단을 하려면 주워 맞았는지 동작 맞았는지 위치 맞았는지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들어야 되지만 오답 선택지에는 오답을 오답으로 만드는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 오답 코드를 문장에서 하나만 캐치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 조금 놓쳤다라도 오답 선지는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토익 700점은 내가 문제 70% 이상을 들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들었더라도 답 고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답 코드 그 첫 번째는 동사입니다. 특히 사진에 사람이 보이면 사람 주어가 보다는 동작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진에서 특정한 동작이 아직 진행 중인지 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다 끝났는지를 구분시켜서 오답을 내줍니다. 보통 사진에서 보이는 정답은 다 끝난 완료인데 오답 함정으로는 그 동작이 진행 중 이란 선택지를 심어 놓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우리가 고사장 가기 전까지 오늘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답 코드 그 세 번째는 영어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위치입니다. 묘사하는 문장 앞부분이 전부 맞았더라도 맨 뒤에 위치가 틀리면 절대 객관적인 묘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사진과 오답들 함께 정리해보고 그리고 파트 1에 나오는 문장 삼산문형 총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오답 코드 동작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오답 선택지 두 개를 들을 건데요. 이 선택지 동작이 어떻게 오답을 줬는지 한번 연습해볼게요. 첫 번째 사진부터 우리 가운데에 남자가 보이는데 동작 보니까 이렇게 손 뻗으면서 뭔가 가리키고 있어요. 이랬을 때 영어로 우리 뭐 포인팅 투, 포인팅 앳 같은 표현들은 정답으로 줄 수 있겠고 보니까 뭐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오답은 어떻게 주냐면 남자가 모니터를 남자가 청소하는 중 이런 식으로 오답을 주는 거죠. 클리닝 듣자마자 오답으로 버리고 소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사람들이 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작을 틀리게 이렇게 오답을 대표적으로 오답으로 주기 좋아하는 건데 뭐하고 있다?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소파 같은 퍼니처에 앉아 있는데 여기다가 arranging 같은 동작을 주면서 정리하는 중 하고 오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동작 오답 코드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손에 핸드폰 쥐고 있고 스폰지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오답 선지가 지나갑니다. 오답 선지 잡아보세요. She is emptying a bucket. She, 사람이 버킷을 어떻게? 동작 다시? She is emptying a bucket. She is emptying a bucket. 네, 우리 형용사로 empty 하면 무슨 뜻으로 잘 알아요? 굳습니다. 텅 빈. 근데 emptying, 동사로 주니까 비우고 있다라는 동작이네요. 어, MT가 형용사 아닌가? 너무 막 길게 고민하지 말고 MT 동작인가봐. 근데 뭐 비우고 있는 거 안 보이니까. 그리고 버킷이 뭐 빈 거 같지도 않으니까 오답 하고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답 선택지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She is sweeping the floor. 여자가 플로어를. She is sweeping the floor. Sweeping the floor. 그죠? 아마 여자가 청소할 것 같기도 했는데 Sweeping, 바닥을 쓸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다만 스펀지를 꽉 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로 오답 선지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답 코드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정답은 동작을 다 완료했다는 건데 오답 선택지로 동작을 진행 중이다, 진행하고 있다 라고 들려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두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사진에서 두 명이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running outside 정도는 정답 선택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완료한 동작을 이렇게 진행으로 주면 오답으로 버리셔야 되는데 오답 선지 들어볼게요. 이걸 그냥 한국어로 생각하면 오, 정답 선지 같죠? 오, 여자가 그녀의 머리를 묶고 있다. 오, 여자가 머리를 묶고 있다. 나쁘지 않은데? 정답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영어로 할 때 A woman is dying 어떤 진행형을 얘기해주는 거죠. 현재 진행형, 여자가 지금 머리를 묶기 시작해서 머리 묶는 게 아직 다 안 끝났을 때 A woman is dying her hair up. 지금 다 이렇게 묶기를 완료했을 때는 Woman is dying her hair up. 지금 머리를 묶고 올리고 있다는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동작과 상태의 오답은 물론 사람한테도 쓸 수 있지만 특히나 사물한테 덩그러니 있는 사물한테 동작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오답 선택지로 주기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이거 자칫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서류를 쥐고 보고 있고요. 옆에는 커피 컵들이 있고요. 그럼 오답 선택지가 이렇게 샥 깔리는 거예요. 커피 is being poured into cups. 오, 커피도 있고, 컵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뭐라고? 커피 is being poured into cups. 네, 좋네요. 우리 being이 여기서 역할이 현재 진행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애죠. 지금 커피가 따라짐을 당하고 있는 중 다 따라진 게 아니라 따라지기 시작해서 아직 다 따라지는 게 안 끝나는 중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is being poured. 커피가 덩그러니 있는데 따라지는 중. 오답으로 바로 벌일 선지가 되겠고요.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다큐멘트가 서류는 눈에 잘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중? being printed out. 다큐멘트가 프린트된 게 아니라 being printed out. 프린트 되고 있는 중 이라고 얘기하는 오답 선택지인 거 괜찮을까요? 아, 핑, 핑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머릿속에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수동태가 들어가 있으면 파트 1의 being 문제, 사람 없는 문제도 무조건 맞힐 수 있어요. 자, 먼저 현재. 파트 1에서 현재란 무엇이냐? 사진이 찍힌 순간입니다. 그 사진이 언젠가 찰칵 하고 찍은 순간이 있겠죠? 사진을 찍을 때를 현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진행은요? 현재 진행은 찰칵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동작을 아직 하고 있는 것. 즉, 그 동작을 아직 끝내지 않은 겁니다. A woman is tying her hair up. 머리를 묶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여자가 묶기를 시작해서 아직 덜 묶었어야 돼요. 고무줄을 아직 돌리고 있는 게 A woman is tying her hair up. 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수동태는 동작 당하는 게 아직 안 끝난 게 되겠습니다. 뭐한테 동작이 당한 게 아직 안 끝나냐면 주어한테. 보통 3을 주어겠죠? 그래서 3을 주어한테 is being 동작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줄 때 is our being done 되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being을 한국어로 한마디로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being은 주어에 동작이 가해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에 동작이 가해지고 있을 때 something is being done 그래서 coffee is being poured 하면 지금 따라 지고 있는 중 사진을 찍은 순간에 그 동작 가해지는 게 아직 안 끝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답 코드는 바로 위치입니다. 앞부분 사람이 뭘 동작을 하고 있다? 다 맞는데 어디에서? 혹은 사물이 놓여있다? 다 맞는데 어디에? 이 마지막 한마디가 틀린 경우가 되겠죠? 자, 사진과 함께 볼까요? 우리 사진 숲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보이고 창문들 이렇게 크게 보이는 사물들을 확인을 해주시고는 오답 선택지 들어보니까 자, 여러분 나무도 보이고 괜찮은 것 같다? 다시 한번 There are trees 까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pathway 대충 그래 나무가 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되죠 There are trees along the pathway 우리 pathway 하니까 사람 걸어가는 길을 pass 혹은 pathway 해줍니다. pass까지 해도 사람 걷는 길 그 뒤에다 way 붙여서 passway 해도 사람 걷는 길 여기 나무가 있고 뒤쯤에 사람 걷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가면 절대 객관적인 정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There are trees 까지는 마음에 들더라도 along the pathway 사람 걷는 길을 따라서 를 듣고는 바로 버려주실 수 있어야겠어요. 괜찮죠? 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오답 선지 자, 처음 시작은 또 마음에 듭니다. A plant has been left on the doorstep 좀 식물들이 나무가로 시작을 해서 plant의 시작은 좋은데 that has been left on a doorstep 우리 doorstep 하니까 말 그대로 문턱이네요. 문턱 이렇게 대문의 문턱에 식물들이 놓여있다. 그래서 여러분 plant가 놓여있는 것까지는 여기저기 식물들이 보이긴 하지만 doorstep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과감하게 오답으로 버리고 가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앞에 부분은 전부 마음에 들더라도 마지막 위치 조심해 주시면서 보니까 우리 수영장 사진이네요. 이렇게 umbrellas, 파라솔들도 보이고요. 사람들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답 선지 맨 마지막 집중하시면서 처음은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불밭에 그라스 듣자마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레스 안 하고 그라스 하고 약간 액센트를 줘서 발음해 준 것 괜찮죠?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오답 코드 동작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는 동작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한 건지에 대한 오답 코드 마지막으로 실수하기 쉬운 위치까지 봤습니다. 이 오답 코드들 내 걸로 만들어둬서 선지 듣자마자 2초 내로 오답 여부를 알아낼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파트 1 삼산문형 총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민지원의 토익랜드 파트 1 삼산문형 총정리의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시제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서 제일 많이 듣는 시제죠. 사진을 찍은 순간에 그 동작을 하고 있다. 그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건 그 동작을 진행하기 시작해서 그 동작이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맨 첫 번째 한 사람을 주고요. 일형식 동사와 어디에서? 라고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He's resting on a bench 에서 남자가 쉬고 있다. 벤치에서 괜찮죠? He's resting on a bench 남자가 쉬고 있는 중 He's walking 걷고 있는데 in a park 파크에서 걷고 있는 중 그 다음에 He's gesturing 손짓을 하다라는 뜻이죠? 어딜 향해서? toward a screen 여기서 어는 제대로 못 듣죠? toward a 하고 연음 되겠습니다. He's gesturing toward a screen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일형식 동사들을 어디에서? 라는 거 첫 번째 문형이고요. 두 번째 문형 여러 사람들이 또 일형식 동사를 하고 있다 또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Some people are waiting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기다릴 때는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해주면 되죠. 통째로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이렇게 조합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조합이니까 통째로 외워주시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시니까 at a checkout counter 가 되겠습니다. 우리 카운터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한국어로도 많이 얘기하죠? 계산대가 되겠어요. Checkout counter 또 계산대입니다. 자, 또 여러 사람들 주면서 자전거 탄 사람들 하고 사람 명사를 주는데 우리 자전거 탄 사람들 riders 안 해주고 Some cyclists 하고 줍니다. Some cyclists are riding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어디를 지나가냐면 past the pillar 우리 pillar 하니까 기둥이라는 기출 단어고 꼭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illar 우리 건물 기둥 얘기해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 Some pedestrians are crossing at an intersection 해서 우리 사람 명사로 걸어가는 사람들 뭐라고 해준다고? Pedestrians Pedestrians 들이 건너는 중 crossing 그냥 걷고 있으면 안되고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교차로 intersection 하고 주겠습니다. 우리 자거리 intersection도 part 1 도로 사진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형은요. 한 사람이 동작을 한다 하고 일형식 동작을 주는데 어디에서가 아니라 다른 부사를 주는 경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his dining 밥을 먹는데 alone 해서 홈법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his working 일을 한다 근데 at a laptop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뒤에 따로 위치는 안 주고 주는 경우들. 자, 네 번째는요. 사물이 일형식 진행으로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동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첫 번째 a clock is hanging on a wall. clock이 걸려있다 라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on a wall 벽에 하고 걸려있다. 두 번째 some boats boats들이 floating 그죠? 뭐 떠 있는 상태 얘기해줄 때 some boats are floating 떠 있는 중인데 어디에? in the water 물에 강에 하면 in a river 하고 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 호스가 lying on the floor a horse is lying on the floor. 호스가 lying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누워있을 때도 lying이라고 얘기해주는데 여기서 호스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놓여있다고 얘기를 해줄 때 lying 해주겠습니다. 어디에 놓여있냐? on the floor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 하나 더 resting 해도 놓여있다가 되겠고 우리 삼삼 유형 pdf로 전부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말고도 추가적인 유형들 다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두 문장만 더 볼게요. a mop is leaning against the wall 해서 mop 하니까 우리 대걸레를 얘기해주네요. 길게 손잡이 있는 걸레 있죠? mop is leaning against 하니까 기대고 있다 라는 마찬가지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against 자체가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기대다 라는 뜻이 있는 전체사요.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있다 로 우리 꼭 알아주셔야 되는 표현이죠. leaning against the wall 통째로 외워주시고 자, 다음 some windows are facing the street 여기서 facing은 얼굴 하다가 아니라 마주 보고 있다 여기서는 향하고 있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사물이 some windows 들이 facing 향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꼭 사람이 서로 facing each other 바라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향하고 있다 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은 여러 사람들이 일형식 동작을 하는데 위치가 아닌 부사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some people are working 이를 하는데 near each other 서로의 주변에서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문형은 한 사람이 이런식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라는 목적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he's bending to tie his shoes 남자가 구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구부리는 거예요? 운동화 끈 묶으려고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he's bending to tie his shoes 묶으려고 구부리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문형은 드디어 사명식 동사를 가지고 나오는 문형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part 1에서 가장 많이 듣는 문형들이 되겠죠? 자 첫 번째 he's chopping some wood 우리 쇼핑 쇼핑하고 있는 중 이라는 거랑 발음 조심하시고 쇼핑 쇽쇽 쌀은다는 거죠. some wood 나무를 베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he's cutting 영국의 센트면 he's cutting 하고 줄 거고요. he's cutting the branch 나뭇가지를 자르는 중 이렇게 cutting 자르고 있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기 좋아하는데요. t 로 시작하는 표현 뭐라고 해주죠? 맞아요. to trimming 이렇게 gardening 할 때도 trimming 한다고 많이 쓰고요. 아니면 머리 같은 거 다듬는다고 했을 때도 trimming some hair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he's cutting 자르는데 the branch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다. 그 다음은 남자가 잡고 있다. he's holding a serving tray serving 쟁반 얘기해 줄 때 tray 하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렇게 tray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tray 여러분 뜻 하나씩 더 보니까요. 첫 번째는 쟁반 tray 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 포크나 나이프 두는 통 있죠? 포크 나이프 통 를 두는 통들 그 통도 tray 라고 불러줍니다. 파트 1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형식 조금 더 볼 건데요. he's wiping a desk 남자가 wiping 하니까 닫고 있을 때 wiping 해주네요. 우리 원래 청소한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건 맞아요. the desk 같은 뜻이에요. 근데 wiping 하면 특히나 약간 물기 같은 걸 닫고 있을 때 약간 물기를 훔치는 그런 장면일 때 wiping a desk 라고 해주기 좋아하겠습니다. 우리 왜 차 앞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비 올 때 쓰는 거? 맞아요. 와이프 와이핑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he's wearing a jacket 남자가 입고 있다 자켓을 여러분 he's wearing 은 b-i-n-g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 진행 입고 있는 중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he's wearing a jacket 자켓은 자켓을 다 입은 상태입니다. 다 입어서 벗질 않은 거예요. 다 입어서 벗질 않아서 현재 진행으로 is wearing 다 입은 상태를 얘기해주는 거다. 그럼 이거를 구분을 시켜주는 남자가 지금 주섬주섬 자켓을 입고 있고 아직 다 자켓을 안 입었을 때 팔이 덜 들어가고 단추도 다 안 잠갔을 때 쓸 수 있는 말은 wearing이 아니라 뭐라고 해줄까요? 맞습니다. his bring on 했으면 이게 동작이죠. 자, wearing은 다 입은 덩그러니 입은 상태를 얘기해주는 거 he's putting on a 자켓 하면은 남자가 자켓을 입고 있는 중으로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he's adjusting a shade shade 괜찮을까요? 우리 shade 블라인드를 shade 라고 해주네요. 원래 shade 하면 무슨 뜻으로 잘하는데? 그늘 맞아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블라인드를 우리가 shade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도 다시 한번 우리 adjusting 하고 저에다가 강소해주고요. he's adjusting a shade 같이 he's adjusting a shade 잘했어요. 그러니까 조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 만지고 아니면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사진에서 he's adjusting a shade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사람이 삼형식 동사를 목적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부사하게 동사를 한다 라고 얘기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s stacking some books in a pile 여러분 이거 바로 의미 파악되나요? 단어를 알아야 바로 의미 파악할 수 있죠? stacking 쌓아올리다 파일 한 더미 이렇게 써줬어요. 각각 명사 그리고 동사 다 써줘요. 파일도 여기서는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pile up 쌓아올리다 도 됩니다. 그래서 he's stacking some books 쌓아올리다 혹은 stack of books 하면은 한 더미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 a pile 한 더미로 라고 얘기해주는 거 아니면 he's piling up some books 남자가 책을 쌓아올리고 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명사 동사 둘 다 의미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문장 is handing some document to a woman 남자가 handing 손한다 가 절대 아니죠. 건네주고 있을 때 handing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형 많이 연습하지 않았나요? 나 소금 좀 건네줄래? 했을 때 can you hand me your sword? 이런 거 그 마찬가지죠. handing some document 서류를 건네고 있다 to a woman 여자에게 가 되겠습니다. 우리 handing 말고도 건네다 라고 했을 때 p 로 시작하는 거 우리 야 나한테 공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해요. 공 패스해 그죠? handing passing 건네다 우리 원래 주다 로 제일 잘하는 건 giving 그래서 a man is giving 하고 얘기해줘도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he's selecting some food from a buffet 남자가 selecting some food 음식을 고르는 중 from a buffet 부페에서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는 모습과 함께 줄 수 있는 문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사람이 삼형식 동작을 목적어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e's placing some tools in a box 남자가 도구를 넣고 있어요. 박스에 괜찮죠? 우리 place 라고 했을 때 명사로 잘 알죠? hot place 이런 거 할 때 장소 라고 잘 알고 있는데 placing 이라고 하면 노타 라는 동작이 되는 거 자 두 번째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he's removing an item from a shelf 자 우리 remove 하고 from 같이 묶어주시면서 여기서는 remove 가 제거하다 라는 뜻이 아니죠 아이템을 선반에서 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remove 했을 때 첫 번째 뜻 제일 잘하는 거 제거하다 없애다 근데 두 번째가 이렇게 from 가지고 나오면서 그 목적어를 거기서 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in is removing having an item 입고 있는 상태 주섬주섬 입고 있는 중 아직 버튼 같은 걸 다 안 채운 중이면 a man is putting on a jacket 그리고 벗고 있다 할 때는 a man is removing a jacket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파트 1 가볍게 다 마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he's taking some notes on a clipboard 가 되겠습니다. 우리 take notes도 얘네들도 여러분 꿀조합 단어들이죠? 이 take notes 통째로 잘 쓰는 이 조합대로 잘 쓰는 단어들입니다. he's taking some notes 필기를 하고 있다 on a clipboard 우리 한국어로도 clipboard 라고 얘기를 해주죠? 알죠? 여러분 판판한 보드가 있는 clipboard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들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덩그러니 어디 걸려있는 경우도 많고 파트 1에서 사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물 중에 하나니까 꼭 챙겨두세요. 자 저희 열 번째 문형으로 넘어가서 여러 사람이 3형식 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eople are having a conversation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으면 안되고 조금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men are shaking hands 남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shaking hands 듣고 순간적으로 이 흔드는 인사 토익랜드 인사를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우리 shaking hands 라는 거 묘사하고 있을 때 인사하고 있는 중 이란 표현도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인사하다 뭐라고 해줄까요? 쥐로 시작하는데 greeting 하고 얘기해주면 되네요. The men are greeting 두 명이 인사하고 있어요. The men are greeting 그래서 여러분 괜찮죠? 여기 중간에 크게 데스크가 있고 양옆의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악수를 하고 있는 그림에서 They are shaking hands across a desk 하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열 두 번째 문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삼형식 동작을 하는데 뒤에 부사가 하나 더 붙는 경우들 Some customers are giving their menus to a serve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커스터머들이 giving their menus 주고 있다 여러분 건네주다 라고 했을 때 H로 시작하는 거 handing their menu 맞아요. P로 시작하는 거 passing their menu 다 마찬가지 뜻이었고요. to a server 하니까 우리 근무자 특히나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근무자를 server라고 해주죠. 동사로 serve 가 무슨 뜻이니까? 음식 제공해주다 음식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erver 음식 가져다 주는 사람 두 번째 Some people are giving a presentation together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함께 우리 이것도 통째로 외워주실 꿀조합 단어죠. 우리가 그냥 동사로 present 하면 발표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give a presentation 하니까 발표를 하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여기서 give를 주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통째로 give a presentation 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세 번째 문형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삼형식 하고 있습니다. 위치 같이 나오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 이렇게 꼽아서 얘기할 거면 one of the men is 하고 주면 되네요. 남자들 중에 한 명이 one of the men is passing out paper from a box 하고 주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passing 아까 지금 봤죠? passing handing giving 건네주다 근데 우리 passing out 하니까 나눠주다 라는 뜻이 되네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passing out 그럼 마찬가지 handing out 나눠주다 giving out 나눠주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뒤로 시작하는 동배하다 했을 땐 this tree beauty 해도 되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거 한 번씩 읽어볼게요. passing out handing out giving out 나눠주다 같이 passing out handing out giving out 나눠주다 좋습니다. 그리고 distribute 분배하다 ing 붙이면 distributing 나눠주고 있다 분배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사형식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사형식 동사를 한다 가보겠습니다. a man is sending a woman menu 하고 주는 거죠. 건네주는데 여자한테 메뉴를 하고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널에서 메뉴판 건네줄 때 아무래도 남자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웨이터 아니라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서버 그쵸? 음식 서빙해주는 사람 자, 그럼 만약에 거기에 있는 customer 여자도 여러분 그냥 woman 말고 대신 써줄 수 있는 표현이 있네요.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 식사하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 아까 잠깐 봤었는데 1형식 할 때 다인 하면 밥 먹자죠? 그러면 다인하는 사람 하면 다이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넣어서 한 번씩 해볼까요? A server is handing a diner a menu 시작 A server is handing a diner a menu 서버가 다이너에게 메뉴를 주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사물이 수동태 당하고 있는 중 되고 있는 중 을 얘기해주는 사물과 수동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 lamp post is being painted 여러분 발음 괜찮죠? 가로등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여는 규칙 때문에 램프 포스트라고 안해주고 램프 포스트란 발음이 더 어렵죠? 램프 포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고 우리 포스트까지만 하면 기둥이란 뜻이 돼요. 아까 P로 시작하는 거 기둥 하나 더 봤었는데 그렇죠? pillar 해도 기둥이고 포스트 해도 우리 기둥이란 뜻이 됩니다. 램프 포스트 가로등이 it's being painted 페인트실을 당하고 있는 중 사진 찍었을 때 당하는 게 아직 안 끝나는 중이면 정답 선지로 써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some containers are being put away containers 용기들이 being put away 치워지고 있다 자, 여러분 컨테이너를 들으면서 컨테이너가 왜 용기야? 하고 컨테이너는 그 큰 거 아닌가? 이렇게 항구 같은 데에 그저 물류 넣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맞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컨테이너가 맞는데 우리가 집어 넣을 수 있는 모든 용기들은 다 컨테이너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 1 볼 때 얘를 넓은 의미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컨테이너 그 큰 컨테이너 박스뿐만 아니라 모든 집어 넣을 수 있는 용기들은 컨테이너 그리고 뒤에 are being put away 뭐 당하고 있는 중 put away 하니까 치우다 라는 표현으로 이 선지가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서 뭔가 이걸 가져다가 집어 넣고 치우고 갖다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being put away 컨테이너 넓은 의미로 put away 치우다 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이 being 들어가는 3형식 수동태 조금 더 볼게요. 자 음료들이 따라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some beverages are being poured 자 beverages 해도 우리 아까 drinks나 마찬가지로 음료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beverages 대신에 coffee water 나올 수도 있겠고요. being poured 여기서 우리 발음 pour 불쌍하게 안 하고 말하자면 약간 오랑 아예 중간 정도로 poured 하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 지고 있는 중 사진 찍힌 상태에서 아직 따르는 게 안 끝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 some tree branches are being trimmed 나뭇가지들이 잘리고 손질되고 있을 때 우리가 trim 이란 표현 써주겠습니다. some tree branches 영국 accent 같으면 some tree branches 하고 여기를 라 처럼 발음해 줄 거예요. some tree branches are being trimmed 달려지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15번 사물 수동태까지 봤고요. 16번으로 넘어가서 사물이 당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lves are being put up next to a window. shelves들이 put up put up하면 우리 install 마찬가지로 설치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helves들이 put up 세워지는 중인데 next to a window window 옆에 두 번째 사물이 food is being served at a restaurant 위치해서 가지 푸드가 서빙 당하고 있는 중 언제나 여러분 being이 있으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물한테 가해지는 동작이 보여야 됩니다. food is being served 서빙 당하고 있는 중 마지막 car is being driven down the road car is being driven 차가 운전 당하는 중 그러면 여러분 차가 운전 당하는 중이냐면 사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운전자가 운전대 뒤에 있는 게 보여야겠죠? 그러면 car is being driven 차가 운전 당하는 중 down the road 우리 down 했을 때 내려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길을 한 곳으로 따라서 갈 때 down the road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일직선 따라간다 이랬을 때 하나 더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거 along 해도 되네요. along a road along a street 길을 따라서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물이 수동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부사가 따라오는 문형들이 되겠습니다. leaves are being raked into piles leaves들이 being raked raked 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그림을 아주 잘 그리죠 여러분? 이걸 rake 이라고 해줍니다. 갈퀴입니다. 갈퀴 leaves are being raked 갈퀴즈 당하는 중인데 into piles 여러 더미로 가 되겠네요. 자 우리 명사로 파일하면 다시 한 번 더미 한 무더기 였고요. 그래서 여러 무더기 이면은 piles 하고 뒤에다 S 붙여주시고 우리 동사로 파일하면 무슨 뜻이에요? pile up 같은 거 붙여주시면서 쌓 올리다 였습니다. 같은 뜻으로 S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도 봤었고요? 스택 해도 쌓 올리다 였었고요. 두 번째는 A letter is being secured sideways 우리 letter 자주 나오죠? 파트 1에서 다다리 영국의 센트는 leather 하고 D 발음을 살려줄 거지만 미국의 센트는 letter letter 하고 리을처럼 넘어갈 겁니다. A letter is being secured 우리 secure 하면은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있네요? secure 하니까 security 하면은 보안 이런 뜻이 되는데 동사로는 여러분 secure 가 이렇게 꽉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secure 고정시키다 아니면 고정시키다 라고 써놓을게요. 확보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secure 가 동사로 그래서 being secured 는 고정되고 있는 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고정을 시키고 있어야 겠죠? 고정을 다 하고 있으면 sideways 하니까 우리 사다리가 옆에 있으면 사다리 옆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정되고 있어요. 잡혀 있어요. sideways 가 되겠어요. 세 번째 An item is being removed from a bag. 자 우리 remove from 세 가지 뜻 봤죠? remove 했을 때 첫 번째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제거하다 없애다 이렇게 remove from 하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없애는 게 아니라 베네다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옷을 removing 하고 있다 그러면 벗다 라는 뜻 세 가지 다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좋아요. item is being removed from a bag 하니까 아이템이 removing from 지금 remove 당하고 있는 중 이 되겠습니다. 자 열 여덟 번째로 넘어가서요. 사물이 수동태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도 우리가 part 1에서 들을 수 있는 문장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나 보고 가니까 car is being towed by another vehicle 다른 차에 의해서 다른 트럭 같은 거에서 아무래도 견인이 되겠죠. 우리 견인하다 라는 표현 다시 한번 car is being towed 하시면 되겠어요. car is being towed 견인되고 있다. 그래서 차가 고장났든지 해서 끌려가고 있으면 car is being towed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가 지금 견인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가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순 현재로 파트 1의 사진 묘사해주는 문장 유형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 현재라고 하면 사진을 찍은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렇게 사진이 보이면 현재로 묘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사물이 삐동사 현재니까 is r 밖에 안 나올 거고요. im은 안 나오죠. 내가 사진에 없으니까 im은 안 나오고 is r 그리고 상태와 함께 주겠습니다. 첫 번째 a room is unoccupied 방이 비어있다. 우리가 empty 라고 해도 비어있는 이란 형용사로 잘 아는데 unoccupied 하면 특히나 방을 이용 중이지가 않은 거예요. 방에 가구 같은 건 다 있는데 방이 텅 빈 게 아니라 가구는 있는데 unoccupied 이용 중이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는 세게 발음 안 하고 occupied 를 세게 해주겠죠. 집중해서 앞에 엉 하고 잡는 소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room is occupied 이었는지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some park benches are empty 벤치가 텅 비어있으면 some park benches are empty 비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벤치 아니라 우리 자리 라고 했을 때 잘 아는 명사 some seats are empty 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물이 삐동사 그리고 이런 상태로 있다 인데 어디에 있다 하고 위치를 같이 가지고 올 때가 되겠습니다. items items are on display in the store 가게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줄 때 items are on display 진열되어 있는데 in the store 하고 뒤에 붙을 수가 있겠죠. 자, 현재형 세 번째는요. 사람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러한 상태다 위치다 얘기해주는 걸 삐동사랑 함께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The men are across the table from each other 남자들이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있다 라는 문형이 되겠죠. 넘어가서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수동태 현재 수동태를 주면서 위치도 주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되었바 라고 수동의 의미를 살리지 말고 그냥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some people are seated 사람들이 앉아있다 in a waiting area 하고 나오면요 우리가 some people are sitting 앉아있는 중 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앉아있다 어디에 waiting area 대기하는 장소에 대기실에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some people are lined up at a bus stop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에서 줄이 세워졌다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줄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을 때 some people are lined up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유형은 사물이 수동태 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현재로 얘기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a desk is covered with some document desk is covered desk 가 덮여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뒤에 with 바위 안 하고 with 써주시면 되네요. cover with some document 서류들로 덮여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two monitors 모니터 두 개가 are set up next to each other 서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가 되겠습니다. two monitors are set up set up 또 풀 up 마찬가지 다 install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next to each other 나란히 옆에 있을 때 next to each other 우리 next to each other 말고도 옆에 나란히 뜻을 얘기해줘요. side by side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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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ide by side 해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ning area is decorated with some plants 우리 dining area 식사 공간 우리 아까 밥 먹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diner 그죠? dining 식사하다 하니깐요. 식사 공간이 decorated with 우리 decoration 한국어로도 많이 쓰죠. 장식이 되겠습니다. decorated 뒤에다가 with 같은 거 같이 써주고요. some plants plants로 같이 장식이 되어 있다 라는 묘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섯 번째는 사물이 수동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같이 나오는 거죠.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박스들이 쌓였다. 우리 같은 뜻 이제 외웠을까요? P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some boxes are stacked some boxes are piled 쌓였다 어디에 on the floor 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스라고 했을 때는 발음 익숙하죠? 근데 영국의 센트들은 이 박스 대신에 여러분 발음을 뽁하고 오에 가깝게 오 복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영국에서는 잘하는 법이 우리 셀카 찍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표정 있잖아요. 이 표정을 이 표정 그대로 some boxes 하고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 A light fixture A light fixture is suspended from a ceiling 우리 조명 하니까 light fixture 조명이 suspended from the ceiling suspended 하니까 매달려 있을 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suspended 해주겠습니다. 우리 천장에서부터 천장 ceiling 해주네요. from the ceiling 우리 from the ceiling 이랑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벽에 붙어 있을 때 벽은 뭐라고 해줘요? 그쵸? on a wall 아 그래서 여러분 조명이 벽에 붙어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천장에서부터 내려올 때 꼭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an awning is installed outside a store 우리 awning 하니까 천막 차양을 얘기해주네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발음이 앞에 언 하고 붙으니까 어닝 하고 안 들리고 어떻게 언어닝 언어닝 하고 연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넘어간 합친 소리로 외워줘야죠. an awning is installed awning 설치되어 있는데 outside a stor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 막을 수 있게 천막 이 앞에 유리창 같은 데 앞에 있을 때 awning 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우리 there is 사물 there are 사물 어디에 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겠는데 자 우리 there is 를 보면서 거기에 이러면 절대 안 되죠. there is 사물 사물이 있다 there are 사물들 사물들이 있다 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there is a pile of clothing on the rack 자 거기에 절대 하지 말고 there is a pile of clothing 한 더미의 옷 하고 바로 나와야겠어요. there is a pile of clothing 한 더미의 옷이 어디에 on the rack 선반에 우리 rack 해도 선반이라는 뜻이네요. 원래 선반 했을 때 잘하는 거는 A-H로 시작하는 거 shelf 해도 잘하는데 우리가 옷 거리 같은 거 얘기해줄 때 rack 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옷걸이 이 옷걸이 말고요. 이 옷걸이는 우리가 영어로 hanger 라고 얘기해주죠. 옷을 거는 거리는 hanger고 옷을 거는 거리가 걸린 이 거리를 rack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there are trees along a path 하니까 나무들이 있다 하고 바로 나와주고 along a path 길을 따라서 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there is a 사물 어떤 상태로 여기에 하고 주는 경우들 there is 절대 거기에가 아니다. 같이 볼게요. there is a painting hanging above a bed there is a painting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 hanging 걸려있는 그림 하고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above a bed 자 우리 합친 소리로 연음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above 하고 넘어가자 above a bed above 하니까 위에죠. 위에 이거 아래에 하고 하면 뭐라고 해주는데 below 하면 아란데 above 하니까 그 침대가 있고 그 침대 위 벽쯤에 above a bed 걸려있을 때 hanging above a bed 하고 주겠습니다. 두 번째 there are trees blocking a road trees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면 blocking a road 길을 막고 있는 나무 하고 줄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there are some trees trees 트레이들인데 어떤 트레이 쌓여있는 트레이 stacked 어디에 on a counter 하고 해주겠습니다. 한 번 더 there are some trays stacked on a counter 자 우리 stacked on a counter 같이 보시니까 조리대 하고 되어 있죠. 우리 카운터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뜻이 계산대 우리 약간 check out 카운터 이렇게 얘기해주면 카운터 계산대 계산대 당연히 맞는데요. 우리 이런 식으로 카운터 앞에다가 키친 카운터 하고 붙여둬도 되고요. 그러면은 조리대란 뜻이 또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고 판판한 작업대는 다 카운터 하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part 1에서 넓은 의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운터를 계산대로만 착각을 하면은 이제 계산대가 안 보이는데 하면서 이제 낚이는 거죠. 오답함정에 there are some trace duct 쌓여있는데 카운터 위에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재 마지막은요. 사물이 사명식 동사랑 목적어를 가지고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sitting area has pillows 이거 한국어로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응접실에 쿠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줄 때 sitting area has pillows 쿠션들이 놓여있다 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문장 유형의 종류는 이제 현재 완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건 다시 현재가 뭐니까 사진이 찍힌 순간 현재 완료는 그러면 사진이 찍히기 전에 그 동작을 했었고요.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사진이 찍히기 직전에 그 동작이 끝난 걸 현재 완료라고 해주겠습니다. 사진이 찍히기 직전에 그 동작은 끝나서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사람이 일형식을 완료를 했는데 어디에서 하고 나오는 경우들 우리 예문 보니까 some hikers have stopped along a path 하이커들이 멈췄다 여러분 사진 찍었을 때 사진 찍기 직전에 멈추는 걸 완료를 한 거예요. 다 멈춰서 along a path 길을 따라 멈춰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ome people have gathered in the conference room 우리 이것도 너무 잘 나오는 거라 통째로 좀 외우시면 좋겠네요. some people have gathered 사람들이 모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in the conference room 회의실에 우리 conference가 회의라는 뜻이죠. meeting room이나 마찬가지요. conference room meeting room 둘이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사람이 일형식 동사를 완료를 했다 근데 부사를 뒤에다 가지고 오는 경우 볼게요. all people have gathered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under a tent for a meal 텐트 밑에 식사를 하려고 하고 붙는 경우들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under a tent 텐트 밑에 식사를 위해서 하고 이미 여러분 사진을 찍었을 때 모인 게 다 끝났어야 돼요. 사람들이 주섬주섬 여기저기서 모이고 있으면 안 되고 다 모인 게 끝났을 때 people have gathered under a tent for a meal 하고 have gathered 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삼형식 동작을 완료했다 라고 하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man has opened his travel bag 자, 남자가 열었다 his travel bag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가 his opening 열고 있는 중 이랑 절대 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열고 있는 중 이라는 진행은 아직 여는 게 다 안 끝나서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사진이 정답이 되겠고 a man has opened 남자가 다 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다 연건 끝났고 사진 찍기 전에 사진 찍었을 때 덩그러니 열려있는 완료된 모습만 나와야겠습니다. 뒤에 뭐 열었냐면 his travel bag 여행 가방 이라고 해줬고요. 여러분 여행 가방 영어로 뭐라고 해주나요? 그러니까 carrier라는 게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데 carrier가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carrier는 쟁글리시 일본에서 carrier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가져왔는데 carrier는 여행 가방이 아니고 우리 뭐라고? 무슨 케이스? 그렇죠. suitcase 하고 얘기를 해줘야 여행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man has picked up a phone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겠는데요. 자 우리 pick up 좀 같이 볼까요? pick up 우리 part 1에선 pick up 그래서 정말로 주다 라는 뜻으로 주소 올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주소 올리는데 뭘 주소 드냐면 pick up a phone 전화를 들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전화 받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nswering the phone 이나 마찬가지죠. pick up the phone answering the phone 이거 두 개는 파트 1에서 잘 쓰이는 뜻이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pick up은 무슨 뜻으로 잘 쓰이냐면 데리러 오다 그저 차로 우리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한국어로도 차 데리고 데리러 오다 가다 다 되겠습니다. 내가 강남역으로 pick up 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데리러 갈게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뜻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pick up 시 배우다 어서 이렇게 알아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learn처럼요. 그래서 where did you pick up that information 그런 정보는 어서 들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알다 라는 뜻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1 공부할 때는 줬다 전화 받다 그리고 여러 뜻 있는 것까지 알아주시고 가시면 제일 좋겠죠. 자 넘어가서 사물이 수동태 완료했다 로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랑 수동태가 나오면 생긴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볼게요. some curtains have been pulled curtain이 거쳤다 라고 했을 때 have pp 수동태니까 be pp 가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거친 게 다 끝난 거 사진 찍기 전에 다 거쳤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땐 거친 게 다 완료되어 있으면 some curtains have been pulled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 에센트에서는 이렇게 t 발음이 n이랑 가까이 있으면 t 이렇게 안 해주고 curtain 안 하고 응처럼 넘어갑니다. curtain 하고 button 안 하고 button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요. 자 그럼 넘어가서 트럭 뒤편이 열렸다 했을 때 back up the truck has been opened 하면 되겠습니다. 트럭 뒤편 back up the truck 그렇죠? 트럭에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이 has been open 열려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천장 조명 이렇게 얘기해줄 거면 ceiling lights 하면서 ceiling lights have been installed 조명이 천장에부터 내려오는 거 우리 이거는 wall이랑 꼭 구분을 해주시죠. 벽에 있는 조명만 있으면 ceiling lights 는 오답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사물이 수동태 되는 걸 완료를 했다 어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ope has been left underground 밧줄이 놓여졌는데 땅에 하고 위치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하친 발음으로 같이 발음 외웁시다. rope has been has been이 아니라 rope has been left 두어졌다 가 되겠습니다. 우리 left에는 leave 두다 에 pp형 이고 말고도 우리 lay 에 pp형 으로 laid 해도 두어진 마찬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 밧줄이 has been left 두어진 이거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has been left 를 통째로 외우는 거죠. 우리 두 번만 같이 따라해볼게요. rope has been left 한 번 더 rope has been left rope has been left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 some documents that have been spread out on the carpet documents 서류들이 that have been spread out 펼쳐졌다 가 되겠습니다. 우리 spread 는 스프레디드 라고 안 해주고 spread 이렇게 해주네요. spread out 합친 발음으로 외워주시고 that have been spread out 펼쳐져 있다 아니면 여러분 흩어진 이라고 했을 때 s로 시작하는 표현도 scattered 라고 봐주시면 spread out scattered 펼쳐진 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on the carpet 칼펫에 펼쳐져 있다 흩어져 있다 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some papers have been stored in the filing cabinet 자, documents, papers 다 마찬가지죠. 서류들인데 s'have been stored stored 가게 가게 되다가 아니라 동사로는 무슨 뜻? save 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put 두어져 있는 거 save 저장되어 있는 거 stored 보관되어 있는 거 가 되겠습니다. so, papers have been stored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도 짝꿍으로 filing cabinet 통째로 외워주시면 file cabinet 이 되겠죠. 네, 저희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유형은 사물이 수동태 완료 당했는데 뒤에 부사 하나 더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loset has been stuck with cleaning supplies closet 벽장에 우리 closet 이라고 해주죠. has been stocked 자, 여러분 아까 stack 쌓여있다랑 다른 거네요. 채워져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명사로 stock하면 무슨 뜻으로 자라나요? 맞아요. 재고를 우리가 stock해주는데 그걸 동사로 stocked stocked 재고 재고되어 있다 이러면 재고가 채워져 있는 거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걸 stocked 해줍니다. stocked 청소 용품 청소 용품 대개 작품 우리 슈플라이즈 자체가 용품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여러 가지 붙이면 돼요. 클리닝 서프라이즈 청소 용품 사무용품은 어피 서프라이즈 학교에 가지고 나오는 학용품 스쿨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Some umbrellas have been opened to create shade 하고 얘기해줬네요 Some umbrellas 그저 파라솔의 영어로 parasol 하고 얘기해줄 수 있는데 umbrellas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네요 umbrellas 작은 우산 아니라 큰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 been opened 열렸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To create shade 우리 shade 아까 명사로 무슨 뜻도 있었고 blind도 shade 라고 해줬고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열려있다 오픈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픈이랑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파트 1에서 접혀있지 않다 라고 할 수도 있네요 접혀있지 않다 앞에다가 뭘 붙여줄까요? 여러분 안 접힌 그쵸? unfold 그래서 이 뒤에 붙여서 umbrellas has been unfolded 여기가 펼쳐져 있다 접혀있지 않다 펼쳐져 있다 했을 때 has been opened has been unfolded 마찬가지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1의 정답으로 나오는 3,3 문장 유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은 파트 1 오답 함정의 비밀 오답 코드 3가지와 문장 유형 총정리로 파트 1 끝내봤습니다 더 많은 예문이 있는 3,3 문장 파일 꼭 무료로 다운받아서 파트 1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 다 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참 LC만큼 RC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RC 공부 시력 쑥쑥 올려주는 해미쌤이 기다리고 있다던데 얼른 가셔서 RC 공부도 꼭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어트랙션과 알찬 자료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LC 파트 1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참고해서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진짜 안녕 안녕